다수 형 오늘 희찬이가 골을 넣을 수 있을까? 못 넣죠, 상대가 리버풀인데 아 쉽지 않습니다 네트가 솔로 플레이가 좋더라고요 너무 솔로만 해서 문제긴 한데 반대 화이찬이! 히찬이! 히찬이! 건강한 히찬이는 최고야 와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리버풀 상대로 길게 뭡니다 네트 쪽 아니 아휴.. 이.. 잘하네 울 바힘팀 와 네트 와 끝났어요 점프를 점프를 먼저 떴어 아까 꾸냐의 슈팅이 슈팅이야 지금 조그맨즈 뒷공간 네트 가요 네트 가요 한 대 크게 들어와 그렇지 벨라가고 저 느낌은 로버테슨 크로스 골대 비었어요 살라 홀 홀 어떻게 된거야 소보슬라이 루이스티안스 아기자기하게 푸는 리거풀 살라 우린 방 들어갔어요 결국은 늦네 네트가 전반전에 크게 잘하더니 전반전에 갈아 써버리니까 후반에는 후반 네트 거의 공 하나도 못 잡지 않았어요 거의 기억이 없는데 공격작업 자체를 후반전에는 리버풀이 다 끌고 가니까 이건 그냥 골키퍼가 빨리 찼다고 생각하나보다 로버테슨 들어가요 로버테슨이 역전이긴 한데 이거는 지금 주제사가 난 약간 미스한거 같은데 골키퍼가 빨리 연결하려다가 지금 킥이 맞아버렸거든 난 골키퍼 실수 같은데 이거 뉴네스 뒷공간 스루 살라 살라 오늘 이거는 마무리 3대1 완벽하게 3대1 완벽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하비엘리엇의 세기골 리버풀 3대1로 리드를 가져갑니다 울바햄튼과 리버풀의 경기 황희찬 선수의 선제골이 있었으나 일단 박수 올려도 한 번 치고 아시죠 황희찬 선수 말이죠 후반에 리버풀이 분위기를 바꾸고 3골을 연달아 넣어서 3대1로 리버풀이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는 정말 울바햄튼 이번 시즌 팀이 골을 못 넣고 있잖아 네 거기에서도 진짜 압도적으로 골을 넣고 있다 빛난다 건강한 황희찬은 진짜 못 말린다 요거 하나가 딱 있고 또 하나는 근데 팀은 큰 같다 아 안좋아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또 보면 클럽 감독은 리버풀에 있어서 정말 귀한 존재다 어려운 경기 지금 A매치 선수들이 많이 갔다가 힘들었을텐데 이걸 후반전 교체로 역전을 해버리는 요 두측으로 한번 후터골을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황희찬 선수는 시작하자마자 뭐 한 10분도 안되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7분만에 선책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전반전만 놓고보면 아니 그냥 날이 바짝 썼어 올바뜸 선수들이 네트 너무 좋았고 아 사실 뭐 네트가 전반전에는 거의 MOM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오늘 네트가 왼쪽 황희찬이 오른쪽 그 다음에 가운데 꾸냐 꾸냐 얘기는 이따 한번 합시다 꾸냐 있고 미드를 좀 강하게 세웠어 왜 그랬을까 딱 놓고보면 아무래도 리버풀이 이번 시즌 뭐 메가리스터 소버슬라인 미드를 강화하다 보니까 어? 리버풀 리버시즌 한 번도 안 졌어? 허리가 강해? 우리가 그러면 허리쪽에서 싸움 붙일게 3미드를 딱 갖다 놓은거야 역할이 좋았어요 그리고 양쪽에 황희찬과 네투 네투를 갖다 놓으면서 야 미드는 싸우고 우리가 공격을 할 때는 황희찬하고 네트 쪽을 공격할게 이용을 할게 빠르게 특히 네트에게 볼 보내 네트가 크로스하면 황희찬이 반대쪽으로 들어와 그 다음에 꾸냐와 함께 이런식으로 공격을 했다 이게 쥬에서 전반전에는 와 이거 리버풀이 공격을 하나도 못하는데 리버풀이 너무 막 당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리버풀이 한 30분까지 하나 기록했잖아요 슈팅을 하나 기록했을 정도 전반전에는 사실상 거의 뭐 슈팅 다운 슈팅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올바르트는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꿀장면도 보면 일단 네트가 솔로플레이를 완전히 반대쪽으로 허물었고 네 조그메즈 마티비 그냥 녹았죠 그 포인트도 보면 오늘 사실 리버풀은 부상자가 많았잖아 그 다음에 징계자도 있었다고요 또 A매치를 갔다 온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죠 그러니까 부상자 예를 들면 코나테도 부상 여파가 있어서 마크 내면 좀 나왔고 아놀드 구상 그 다음에 반다이크는 퇴장 징계 남은 선수들은 A매치 갔다 와서 피파바이러스라고 표현하는데 다 지쳐있는거야 특히 네트가 있었던 왼쪽을 마크했던 선수가 조그메즈인데 완전 녹았어요 네 거기서 완전히 열리니까 계속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크로스가 올라갔는데 아 황희찬이 무각에서 그 로버트슨 이었죠 그쵸 그쵸 로버트슨 가랑이를 알리송 하고 딱 맞으면서 들어가면서 선수권이 됐다고 거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전반전에 딱 끝나고 났을 때 황희찬 선수가 오늘 후반전에 이제 이제 나갔는데 그 정도에 딱 그 평점만 놓고 보더라도 품목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네트가 팀에서는 8.1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황희찬도 한 60분 정도 뛰었는데 7.2 높은 평점을 받았다고요 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어 약간 좀 이제 울바임 팀 입장에서 아쉬운 건 일단 덱스와 전방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쵸 그쵸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다 그니까 황희찬 선수가 벌써 여러분들 3골입니다 2라운드 그 다음에 4라운드 4라운드 오늘 5라운드 3골을 넣었어 스멀스멀 3골이에요 근데 그거 아시겠지만 이 경기 끝나고 뭐 다른 라운드도 다 있어야 되긴 했지만 이렇게 되면 황희찬 선수가 탑5안에 들어가는 거야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에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에 3골 때려놨는데 어쨌든 벌써 3골을 넣었다고 팀이 이번 시즌 아십니까 울바임 팀이 5골 넣었는데 거기서 황희찬이 3골 넣은 거 60%를 혼자 넣고 있어 건강한 황희찬은 확실히 집중력이 좋아요 오늘도 활발하게 상당히 활력을 하는데 그런데 봐요 어떤 기록이 또 있느냐 황희찬 선수가 골 넣었던 거 라운드 있죠 2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다 졌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팀이 못한다 그렇지 팀이 골도 못 넣고 팀이 어떤 집중력 있게 끌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분전해서 골을 넣어도 이걸 끌어가거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돼요 오늘도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사실 지난 시즌 때도 그랬지만 결정력이잖아 그래서 뭐 지난 시즌은 디아코스타도 있었고 그전에도 막 누굴 계속 데려와 라울리맨에서도 있고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이번 시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번 시즌 초반에 나타나는 게 오늘도 꾸냐가 꽈추슛 안 들어왔잖아 음 자 음 자 그게 그게 안 됐다고요 진행시켰는데 안 됐다고 0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들어갔으면 사실 전반전은 좋았을 때 봤을 때 그런 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안 되니까 뭐 앞에서 오늘 네트하고 황희찬이 그게 분전하고 미들이 벨랑가르드 잘 싸우고 막 해도 이게 후반전 딱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티가 나는 거지 뒤에 흐름을 잡았을 때 못하니까 상대는 리버풀이잖아 리버풀이 아무리 부상자가 많고 징계자가 있고 A매치를 갔다 온 선수가 있어도 역시 리버풀은 리버풀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있냐 클럽이 있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후반전 딱 시작하면서 선수를 막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매우 공격적으로 예를 들어 상징적인 선수가 누네스 디아스 루이스 디아스 어떤 선수를 투입을 시켜내면서 네 완전히 라인을 공격적으로 올리는데 여기서 이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구요 이게 데드 차이를 했지 어 울반트는 교체도 나온 선수가 누구냐 바블루 실바 무색 무치잖아 사실 그렇게 파기력 있는 선수가 아니고 반면에 리버풀은 디아스라던지 뉴네스가 들어왔을 때 이거 덱스로 찍어 눌러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봐서는 예를 들어 이런 궁금한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황희찬 선수 60분밖에 안 뛰었어요 저는 약간의 시간 안배를 좀 했을 거라고 봐요 두 가지 하나는 황희찬 선수도 A매치 두 경기를 선발과 교체로 뛰었고 갔다 왔죠 그리고 또 하나 근육 부상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지난번 다 말씀드렸는데 시간 배려를 좀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계속 풀타임을 뛰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런 게 A매치와 근육에 대한 이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부상 당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한 60분 정도 뛰게 했다고 보는데 클럽도 보니까 오늘 아예 경기 전부터 어느 정도는 선수들에게 시간 안배를 한 것 같아요 아 야 너네 저기 남미에서 뛰었던 애들 있지 뉴네스하고 디아스는 후반전 들어갈 준비해 그 정도에서 45분 30분 정도 너네 뛰려고 하고 전반전에는 뛴 애들 있지 너네들은 오늘 그렇게 한 50분 60분 정도 뛴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힘의 안배를 딱 해놓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전반전에 좀 힘들었는데 후반전 교체를 하면서 흐름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완전히 바꿨죠 후반전은 그냥 리버풀 페이스였어요 물론 뭐 디테일하기에는 울바힘팀의 주제사콜키파이 킹미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디테일 작은 부분이고 네 크게는 그렇게 클럽 감독이 찍어넣을 수 있는 리버풀의 덱스 및 그걸 활용할 전술적인 힘 이게 경기를 지배한 거다 음 여하튼 황희찬 선수 건강한 황희찬은 확실히 잘한다 그리고 골도 많이 넣고 있다 3골 아마 이러면은 뭐 이런 페이스면 부상 안당한다면 자신 커리어의 프리미어링 최다골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5경기 3골이니까 그렇죠 단순 계산으로만 따지고 봤을 때는 10골 이상만 때려놓으면 좋겠어 시즌 시즌 10폭골 이상도 가능한 근데 문제는 울바임 팀이 확실히 골을 넣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거 전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 덱스가 열다는 거 네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했다는 거는 매경기 2실점 이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원래는 수비 갖고 버텼던 팀인데 게리웅열 감독이 되면서 사실 수비의 강점도 조금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리버풀은 참 좋은 팀이고 클럽 감독도 참 좋은 감독이다 4승 1무 부패입니다 4승 1무 지금 단독 선두로 올라갑니다 물론 아직 2위 라인이었던 아스날 토트넘 그리고 맨시티도 경기를 안하긴 했지만 지금 1위로 올라간 리버풀입니다 그리고 살라라만 간략하게 하면 살라라는 살라네요 전반전에 조금 잠겨있는 거 같더니 혼자 어시스트 체계하면서 경기를 뒤집어 버렸어요 어시에트트릭 그러면서 지금 품목 기준으로 해서 평점이 8.8 나왔네요 이야 살란살라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